자 이제 우리 수민씨 별명을 지어볼 시간인데 부르부르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저는 제 얘기 안하면 조금 쳐져요 아 그래요 부르부르 아 오케이 오케이 자기애가 강해 변비인권씨가 변인 변신 네 변신인권씨가 자 좋은형님이요 수민씨 오예 어때요? 오빠네 예쁜애 너무 좋아요 저 오예가 제일 맘에 드는 것 같아요 오예가 오빠네 예쁜애도 될 수 있고 오늘도 예쁜애가 될 수도 있고 신숙님이 깜신 깜찍한 여신 같아요 네 장명숙씨가 수상한 여자 수민이 상큼한 여자 아 수상 예상 수상한 여자 이거 괜찮다 수상한 여자 김수민입니다 이렇게 네 이화수님이 꾸안꾸수민님 어때요?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 수민님 하트하트하트 무슨 말이야 오늘 안 꾸몄어 아니 안 꾸몄었어요 너무 몰라주시네 지금 진심을 봤어 약간 정적 2초 눈으로 와 딘딘씨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쳐다보는데 2초만에 세상 모욕감을 다 느꼈어 방금 저 눈빛으로 네 그리고 김동완님이 고무신이라고 보내셨거든요 뭐지? 고정패널 무 무한긍정 신이요 고무신이요 고무요 아니고 고무요 아니고 신여신에서 고정패널 무한긍정 여신 고무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은데요 고정패널 무한긍정 좀 조금 인권씨가 톤이 떨어져서 지민선님이 이인권님 목소리 너무 심쿵해요 목소리 깡패이신거지 목깡 목깡 아 목깡 이 중에서 제일 맘에 드는게 뭘까요? 수민씨 저는 오예 저는 제 별명이 오빠네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빠네 뭐뭐 오케이 그러면 오예 오예 수민 오예 변신 변비의 신인권 저희는 내일도 이제 내일도 우리 변신 이인권씨랑 오예 김수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국어사전퀴즈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